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센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언론인 앞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kbs 9시 메인뉴스 사건 보도에 대해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저희 일가 친척들이 갖고 있었던 유산 그리고 47년 전 가족묘지로서 형성되어 있었던 이곳을 kbs는 투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호위된 날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고 당할 수가 없는 분통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위날조 조작 그 이유는 참으로 치사하고 치졸하고 정치적 음의 공작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를 출입하고 계신 기자분 여러분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kbs 9시 메인뉴스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나들목당 소유 기사와 관련하여 야당 중진인 저 홍문표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설수이며 그리고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lh 투기 사건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에 하나의 방법으로 호위날조된 보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개한 오늘의 심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kbs 보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에서 거론한 임야는 100년 전 저희 일가 친척들이 유산으로 지켜온 땅입니다. 또 47년 된 선산들이 가족을 함께 모시는 가족 묘지입니다. 이런 것을 부동산 투기로 짜맞추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공사 땅 투기 사건의 비리를 덮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의 이 kbs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기사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다섯 가지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대국민 뉴스를 방영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보도의 kbs 실무자가 금품을 받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음해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홍성 ic 위치는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예산군과 홍선군과 청양군이 공동으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홍선군이 주도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바로 문제가 된 지역을 선정한 것이지 내가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년 전 집안 친척지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유산이 그리고 47년 전 선산가족 묘지를 땅 투기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대로 이어 온 저희 일가 친척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kbs의 방송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홍성 ic 설계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이 방송을 계속 kbs 메인뉴스에 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주작된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성항공을 통해서 그 거리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항공으로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직선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리 측정은 생활문화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5km라고 하는 부분은 투기 지역과 가깝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7km가 넘는 것을 5km로 조작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오래된 이 엄청난 기사를 또 방송을 만들면서 왜 저와 한 번의 통화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작고 큰일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나 거기에 피해를 가질 사람들을 가상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보도가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 오래된 기회에 이런 엄청난 문제를 기획하면서 사실이라면 왜 저와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의문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KBS 보도의 형태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그리고 재보선 문제 또 외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재물이 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 점으로 서글프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TV방송 언론에서 현 정부를 신란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유력 주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권력의 배후를 저는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정론관에서 이런 말씀의 하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더럽고 치졸한 허위 날조 정치 공작을 자행한 KBS와 재보자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오늘 이 시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언론정제위원회를 통해서 훼손된 명예와 그리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배후를 철저히 법적 투쟁을 하면서 권리의 옹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의 간곡한 현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비통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선조나 조상과 고향에 좋은 일을 못 한 방정 대대로 살아온 100년이 넘는 그 마을에 우리 친척 친지들이 전부가 투기꾼이 돼서 이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이 왜곡된 보도 한 번에 이렇게 몇 천년 몇 백년의 가문의 전통이 불명예스럽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위에서 감사합니다.